사진출첩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기흥군은 지난 6일과 9일 부동산 분양을 대상으로 한과장 광고가 포함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총 442건의 광고물을 수거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불편신고는 3449건에 달했다. 주로 신고된 지역은 신갈동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된 곳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미광과와 용역사 직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기흥군은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에도 추가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수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 기atra